자 지금 6월 9일 아침 온난화지 페이지 2 뉴스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 이런 공급망 대책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한국이 아주 키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게 중요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거 배터리도 포함됩니다만 히토리 같은 것도. 이게 국내 기업들의 한정된 문제는 아니잖냐. 이게 유사시가 되면 반도체 업체 없이 어떻게 미국 안보를 지키겠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사실 이게 바이든 행정부부터 시작됐다기보다는 오바마 시절부터도 계속 이런 게 강조가 됐었어요. 그리고 트럼프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 방향이 트럼프의 어떤 개인 플레이에서 이게 많이 가려져 있을 뿐이죠. 그리고 관세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실질 때문에 사실 안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활용된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정부 출범하자마자 각 유관부처에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급 계획에 대해서 스타디해서 보고해. 이렇게 했는데 대용량 배터리 반도체 히토류 그리고 필수 강물 제약. 제약 바이오가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백신 바이든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우한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중국. 그래서 네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가 어제 공개가 됐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미국 홀로 공급망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 미국 홀로.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국내 생산 증가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동맹과 협력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여기에 동맹으로 거론된 나라가 예를 들면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도 많아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의 17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직접 언급하면서 공정한 반도체 칩 할당과 생산 증가, 투자 촉진을 위해서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여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만간 반도체 회의는 백악관 반도체 회의가 두 번에 걸쳐서 열렸고 삼성전자가 초대받았다는 얘기는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아마도 조만간 밧데리 부분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 기업들 회의에 초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쿼드 있잖아요. 쿼드, 쿼드가 보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게 쿼드인데 여기에 쿼드와 함께 한국과 양자 관여를 통한 협력 계속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한국이 74번 언급이 됐고. 74번이? 그런데 대만이 84회, 일본은 85회 이렇게 언급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이 또 적어요, 또? 대만?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중국을 계속 자극하는 것 같은데요.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세 개까지 다 하는 나라 우리가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많이 검용된다고 좋은 건 아니죠. 더 부담이죠, 사실은.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제일 많이 검용된 데가 어디인 줄 아세요? 중국인데. 중국. 차이나라는 말은 458번. 아까 한국이 74이라 그랬잖아요. 차이내스 라는 말은 108번. 차이나 차이내스가 그러면. 합쳐서 몇 번이야 이게. 한 600번 되는 거예요? 560번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타켓이 중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히토류에 대한 대응인데. 상무부에서 자동차, 스마트폰 및 국방물자 생산에 필요한 히토류인 네오디뮴 좌석이라는 게 있대요. 이 수입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래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게 국가안보 위협이 될 때 의회 승인이 없어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동원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가 주도해서 신설되는 공급망 무역기동타격대 이런 것도 나왔어요. 공급망 기동타격대요? 무역기동타격대. 번역을 이렇게 제가 원문은 못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의 관행에 대해서 대응하는 조직이죠. 그래서 어쨌든 키워드는 중국 이거 그리고 사실은 반도체 중국이 굴게 한다고 그러니깐 어쨌든 미국도 공동화 진행이 됐지만 중국도 반도체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에 따라오는 걸 차단하면서 미국 내의 어떤 생산시설의 현지화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거 핑계입니다. 미국 국토안보 이거 걱정해서 하는 거겠어요. 제가 볼 때 주요 산업의 미국계 내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이게 속드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잘 대응하면서 신리도 챙기고 명분도 세우는 그런 입장으로 갈지 이게 좀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급망 기동타격대. 아주 신선한 단어가. 영화 제목 같죠? 그리고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요즘 슬슬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금 사죠. 그래서 이게 코스피 상승의 어떤 원동력이 좀 될까 이런 기대들을 시장에서 좀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좀 줄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지난 한 해 코스피를 하락장에서 상승사로 이끈 건 역시 뭐니뭐니 해도 개미군단 개미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대거 증시 유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일 한국거래소의 자료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25조 5,800억 수준인데 이게 지난 1월에 개인 투자자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의 39조 2,600억이니까 34% 정도 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줄었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원상 벗기했다고 표현한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워낙 1월 달에 워낙 많이 참여를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약간의 소강상태 그리고 너무 오버론 했나 이런 반성들이 어제도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라든지 그렇게 과열인가? 뭐 냉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닥 사상 최고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지난 5월 달에 거의 10조 이상 팔았잖아요. 그래서 5월 말부터는 조금 이제 다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리고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냐? 역시 암호화폐라는 거예요. 암호화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박평창 부장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하락 3파 상승 3파 그런 얘기 옛날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계단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3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3파? 3번 계단식으로 떨어지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든다는 거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쪽에 어떤 이탈했던 것들이 최근에 좀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주식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거래하는 주식 쪽으로도 일부 들어오고 또 예를 들면 밈 주식 쪽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5월 달에 공매도 재개가 됐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개인 투자자 이게 열리면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참여할 줄 알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한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인의 시장 참여를 좀 제약하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의 일평균 투자자 예탁금을 보니까 65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1월 12일 날 사상 최고치가 74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2% 정도 예탁금도 줄어 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했냐 이렇게는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예탁금의 감소도 예를 들면 공모주 청약이라든지 대여급 청약이 된다든지 대고 몰리잖아요. 지난번에 SK바이오 뭡니까? 바이오 사이언스. 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또 배터리 만드는. SKIET. 네. IET 이런 거 보면 80조씩 들어오잖아요. 저한테 자주 기대시네요. 항상 기대려고 합니다. 앞으로. 들어와. 그런데 이게 50대 중반대니까 진짜 까박까박해. 알겠습니다. 도와줘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사랑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하반기에 제가 볼 때는 기관이 어떻게 할 거냐. 국민연구를 위로한 상반기 내내 매물을 쏟아내서 여러 가지 원성을 샀던 기관이 돌아오는가.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5월 달에 10조 이상 팔았으면 팔만큼 판 거 아니냐. 들어와야죠.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개인의 빈자리를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채워줄지가 하반기 장세와 또 장의 성격을 규정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은 완화되면서 다시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많은 보고서가 반영하고 있는 얘기인데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대표급 대형 경기 관련주 이런 것들이 조금 꿈틀꿈틀하는 모습을 보였죠. 자동차가 먼저 좀 달렸고 반도체도 이제 하반을 좀 견고하게 지지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글쎄요. 이제 하반기에 외국인들의 귀환을 기대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기다려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세 번째 뉴스까지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애플카 문제 누가든 하긴 할 것 같은데 여기 중국 배터리가 들어가는 모양이죠? 글쎄 이거 바이든한테 허락받았는가 몰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 배터리 부분도 국가 안보에 필요하다는데. 그런데 어쨌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 CATL, BRD. BRD는 중국 자동차 회사입니다마는 배터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같이 하죠. 자동차,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에 대한 초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CATL 아시겠지만 벤스, 폭스바겐 이런 데 들어가는. 어쨌든 MS 기준, 마켓쇼 기준은 1위 업체죠. BRD는 2010년 초반부터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해서 배터리 전기차 수직 계열화.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그런 이슈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BRD가 그 회사죠. 선두회사죠. 내재화를 하고 있는 거죠. 수직 계열화를 이룬 업체인데. 어쨌든 이 BRD 전기차 이름이 한. 그게 한나라 한자인가 봐요. 그렇죠? 한이 많아요. 한. 1회 충전식 주행거리가 어쨌든 유럽 기준 605km. 아마 제일 높은 것 같은데. 600km면 거의 상위 밀티어인데. 그래서 애플에서 이걸 쓸 거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 배터리를 쓴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게 구현이 되면 이건 좀 의미 있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뭔가요? 만약에 BRD 걸 쓰면? 네. BRD나 CATL 걸 쓰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그걸 했잖아요. 공업망 어떻게 할 거냐. 내재화. 그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며요. 아까 지금 600 몇십 번 나왔잖아요. 차이로가. 그런데 애플이 이걸 쓴다? 자, 그럼 애플은 왜 이걸 쓸까? 애플은 아이폰을 전략 다 중국에서 만들잖아요. 미국에 공장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10몇 년 동안의 경험칙이 노하우가 쌓였을 거라는 거죠. 중국 공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거기 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플카가 지금 출시가 된다는 걸 기정사실화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CATL 거와 BID 거를 쓰고 한국의 LG, 삼성, SK 거를 만약에 안 쓴다. 이거는 조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의 시장은 중국 거다. 유럽 거는 이제 성숙됐다, 거의. 그렇죠? 거기서 미국 시장을 열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배터리 전문가들이. 그런데 물론 애플의 MS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애플이 이 분야에 들어오면 매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애플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가 중국재가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큰 심정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터리 전문가한테 요건에 대한. 물론 이것도 사실 무근으로 밝혀질 수도 있어요. 하도 애플이.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는 국내 배터리 3사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뉴스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 생산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현대차가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전기차의 가장 큰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서 국내 3사가 아닌 중국 업체가 만약에 채택된다. 이런 뉴스는 안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진짜 미국도 핵심에서 다 오케이 된 사항이라면 배터리를 그렇게 핵심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반도체 이런 건 진짜 중요한 거지만 배터리 그런 건 그냥 하라고 그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그럼 또 그것도 안 좋은 우리한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럼 뉴스 3은 이 정도로 저희 정리하고요. 이제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짧게 듣고 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무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 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